자 밸브 배열에 따른 분류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실린더 헤드를 뒤집었을 때 볼 수 있는 모양 만약에 4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연소실이 4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연소실 4개가 있는데 뒤집었을 때 연소실 안에 흑기밸브와 배기밸브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방식을 무슨 헤드형? I 헤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은 연소실이 여기 있고 흑기밸브와 배기밸브가 따로 빠져있는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 헤드에 연소실이 존재하고 블록에 밸브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한쪽으로 몰려서 빠져있는 방식이죠 얘를 뭐라고 한다? L 헤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실 안에 흑기밸브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 헤드쪽에 한쪽에 배기밸브가 빠져있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F 헤드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형이죠 연소실을 가염되고 흑기밸브와 배기밸브가 한쪽에 빠져있는 방식을 T 헤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소실과 흑기밸브와 배기밸브 위치 물론 알고 계셔야 되구요 연소실의 종류 아닌것 하나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시기 좋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 LIFT 하면 뭐가 됩니까 리프트 차량을 뜨는 리프트 장비가 되죠 그런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LIFT 리프트라고 외우시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의 헤드의 종류가 있다더라 기억을 해두시면 될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흑기밸브와 배기밸브 어느게 조금 더 크게 표현이 된겁니까 흑기밸브가 조금 더 크게 표현이 되어있죠 실제 흑기밸브와 배기밸브 중 어느게 좀 더 크게 실제로도 흑기밸브가 조금 더 크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연소효율을 흡입효율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